자 여러분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시민불복종 문제인데 일단 누군지부터 보셔야겠죠. 자 우리는 시민불복종 행위를 통해서 공동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나게 된다. 자 공동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은 이건 뭐라고요? 공유된 정의관이라고 하죠. 공유된 정의관. 그래서 공유된 정의관을 시민복종의 근거로 강조하는 사람 누굽니까? 롤스죠 롤스. 그래서 우리의 신중한 견제에서 볼 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협동체의 원칙이 종중되고 있지 않음을 선언하게 된다. 자 사회협동체의 원칙이 바로 공유된 정의관이에요 여러분. 롤스입니다. 가보면 ㄱ 부정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법은 준수되어야 된다. 자 롤스 뭐라고 그러죠? 법과 정책이 정의의 원칙에 현저하게 위반할 때 시민불복종을 하는 겁니다. 법과 정책이 정의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할 때. 그렇다면 달리 얘기하면 부정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정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법은 따라야 돼요. 준수되어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자 ㄴ 시민불복종은 비합법적인 정부에 대한 정당한 한거이다. 이러는데 이런 비합법적인 정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정부가 아니라는 거죠. 뭐 쿠데타를 한다거나 뭐 어쨌든 이 비민주적인 방법을 거쳐서 정당성이 없는 정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독재를 한다거나 쿠데타를 한다거나. 자 그런 비합법적인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 뒤엎어야지. 그래서 비합법적인 정부에 대한 정당한 한거는 이거는 혁명입니다. 시민불복종이 아니라 사회를 뒤엎는 보다. 혁명이다. 체제 자체에 대한 저항을 해야 되는 거죠. 정부 자체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이런 특히 이제 비합법적인 독재를 한다거나 쿠데타를 한다거나 이런 정부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것은 시민불복종으로는 안됩니다. 그것은 아예 사회를 뒤엎는 뭘 해야 된다? 혁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X가 되겠고요. 시민불복종으로 인해서 준법의 의무와 부정의에 저항한 의무가 상충 서로 부딪힐 수 있다. 이러는 건데 여러분 시민불복종은 어쨌든 위법행위죠. 시민불복종은 법을 어기는 겁니다.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 저항하면서 법률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불복종 하면 준법의 의무를 어기는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시민불복종을 하는 이유는 뭐야?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하는 거잖아. 부정의가 심각한 법과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부정의에 저항하는 의무에 따라서 우리가 시민불복종을 하지만 법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준법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이제 부딪히는 상충하게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이 맞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을 한번 보시면 시민불복종은 민주사회의 시민들이 갖는 말이 어려운데 양심적 신념들 간의 불일치를 줄일 수 있다. 여러분 시민불복종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공유된 정의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공유된 정의관에 어긋나는 법과 정책들에 저항해서 그 공유된 정의관에 어긋나는 법과 정책을 수정하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이 공유된 정의관이 사회에서 훨씬 더 잘 지켜지게 되겠죠. 그 정의의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뭐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자 그렇게 되면 그 사회의 정의의 원칙이 잘 확립이 되기 때문에 그 정의의 원칙에 기반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준들이 더 공유되는 지점들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회의 시민들이 갖는 양심적인 신념들이 공유되는 정도가 되게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불일치를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이거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 기업과 디귿, 리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업과 디귿, 리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업과 디귿, 리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업과 디귿, 리을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